자, 오늘의 용의자. 이름은 어떻게 되지? 유주입니다. 직업은? 가수입니다. 오늘 나온 이유가 뭐야? 태균 선배님 보고 싶어서요. 신곡 제목은? 놀이입니다. 놀이. 컨셉이 뭐예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약간 뜨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거움. 네. 유주에게 이것만큼은 나한테 너무 쉬운 놀이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컬츠쇼 하겠습니다. 여하. 쉬운 거구나, 컬츠쇼가. 약간 쉽다기보다는 재미있으니까, 놀이처럼. 그럼 즐기는 거니까. 아, 잘 연관이 되는구만. 오늘은 유주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어요. 추적 30분. 자, 유주 반가워요. 오랜만에 솔로로 왔어요, 솔로로. 네. 솔로로 데뷔는 처음이라, 그렇죠? 자, 쇼다란 분들께 솔로로 우리 유주 양,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솔로 미니 앨범으로 데뷔한 유주입니다. 와. 좀 어색하죠? 컬츠에 늘 이렇게 같이 오다가. 맞아요. 혼자 이렇게 1대1로 앉아있으니까. 네, 약간 티타임 같기도 하고. 새롭네요. 편하게 즐기다 가세요. 네. 플레이라는 앨범 제목처럼. 자, 오늘의 추적 대상 유주. 자, 브리핑 한번 가볼게요. 네. 꿀성대라는 별명에 맞게 뛰어난 가창력과 음색을 가진 유주. 2015년 1월 6인저 걸그룹 여자친구의 메인보컬러 데뷔. 오, 음원차트 올킬. 음악방송 15관왕에 1위 했으면 무려 71회.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가요계 최정상그룹으로 활동했고, 래퍼 로꼬와 함께한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의 OST. 우연히 봄은 4년째 봄세즌만 되면 차트인 식샷을 합시다. 여신강림, 런온, 보쌈, 운명을 훔치다 등 드라마 OST 강제로서 명성을 떨치다가. 2020년 1월 18일 첫 미니앨범 레코딩으로 솔로 데뷔. 전국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음악적 잠재력과 재능을 대방출. 타이틀곡, 놀이로. 색다른 매력과 열정을 거침없이 드러내. 가요계 여인을 자신만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다재다능 기대주. 바로 유주.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너무 멋지게 써주셔가지고. 방송놈들 좀 칭찬해드릴까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한데? 열심히 했어?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솔로로 활동하니까 어때요? 만들 때는 그렇게 막 실감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딱 활동을 시작하니까. 일단은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옆에서 항상 채워주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혼자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훨씬 많아진 것 같고. 분주해지죠? 네, 그렇죠. 긴장도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긴장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좋은 거는 혼자 포커싱을 다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또 감사하면서도 은근 부담도 되더라고요. 자, 솔로로 활동한 지가 이제 1월 18일부터니까 지금 방송 나가는 게 1월 23일이에요. 네. 저희가 19일 날 녹음을 하고 있고. 네. 하루 된 거예요, 그냥. 어, 그렇구나. 네, 맞아요. 어때요? 이번 앨범의 만족도는 어때요? 이번 앨범 정말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만들어주신 앨범이어가지고. 아, 제가 커버 많이 해주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전곡 작사, 작곡? 어, 조금 참여를 해봤어요. 어떻게. 아, 이야. 그런데 이거 직접 작사, 작곡 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솔로 앨범인데. 네, 네.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어, 그게 사실 처음부터 내가 모든 곡에 막 작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한두 곡씩 조금 꺼내면서 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곡도 조금 해보고 싶어지고. 네, 좀 되게 내추럴하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원래 그 여자친구 할 때부터 좀 약간 그쪽이 작사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뭔가 관심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딱 나와서 이제 본인 곡이 타이틀이 되고. 네. 고려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전. 성취감이라든가. 네, 뭐 제가 작곡, 작사를 전부 다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를 낸 1인으로서 뭔가 이게 되게 세상에 나온다는 게 되게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놀이라는 컨셉은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는요, 일단 놀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장난스럽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 비유를 했을 때는 되게 허무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중적인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한번 매력적으로 풀어봤습니다. 거기 안에 가야금 소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아까 저도 좀 들어봤는데 되게 오묘하기도 하고 노래가. 약간 판타지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가야금 소리의 아이디는 누가? 제가 꼭 넣고 싶다고. 왜 굳이 가야금 소리를 눌렀어요? 제가 일단 그런 가야금, 해금 이런 소리들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전통 악기들을. 네, 그런 악기 소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물론 팝 사운드도 너무 좋지만 거기 한번 그런 가야금 사운드 같은 걸 잘 조합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도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요. 플레이, 놀이 꼭 한번 다운받아 스밍해주시고 다운받아주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랙이 경쾌한데 가사가 애절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트랙은 되게 경쾌하고 가사는 굉장히 애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조합 같은 게 되게 좀 반대되는 매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려봤습니다. 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에 좀 잘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 사물놀이. 우리가 그런 놀이가 많잖아요. 쥐블놀이이래. 가야금, 수홀래 뭐 이런 다 놀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놀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는 건가, 제목을? 네, 제가. 그래서 가야금 소리도 거기다 넣은 거고? 맞아요. 제가 제목을 꼭 한국말로 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가지고 가야금, 어? 놀이? 약간 이렇게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는 뭐 신곡이고 아이돌 노래고 가요 나오는 거 보면 다 영어가. 그렇죠, 많죠. 적어도 막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어가 거의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는데? 솔롱이라는 말 빼고는 타이틀곡은 전부 다 한국어입니다. 솔롱은 뭐 하는 거 써, 굳이? 솔롱을 이제. 솔롱. 이게 솔롱이 약간 굿바이, 잘 가 이런 뜻이라고. 저희 회사의 찬슬러라는 아티스트 선배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인데 뭔가 발음도 잘 맞고 해가지고 넣게 되었어요. 그래요. 근데 발음도 중요해야지. 노래 부를 때. 그래요. 뮤직비디오가 우리 티저부터 해서 많이 화제였다고 하는데 춤선이 아주 고왔다. 감사합니다. 유즈가 원래 좀 약간 테라피스라는가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했었어요, 평소에? 네. 원래 제가... 테라피스래요, 필라테스네요. 테라피스는 뭐니? 전 들으면서 어? 이랬는데 자연스러워가지고. 테라피스? 필라테스? 필라테스이네요. 네. 제가 필라테스는 안 해봤고 어릴 때부터 스트레칭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유연하구나. 네. 그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포인트 안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포인트 안무는 약간 기지개를 이렇게 켜는 것 같이 팔을 쫙 이렇게 슬로우 머션으로 뻗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작이 뭔가 곡 분위기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조금 보여주실래요? 어떤 노래 부분에 나오나요? 간주의 가야금이 똥똥똥똥똥똥똥 이런 소리가 날 때 팔을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한풀이 하듯이 돌리는 거야? 네. 이렇게 이렇게 똥똥똥똥똥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똥똥똥똥똥똥 오!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다. 제가 좀 뭐 머리가 커서 그렇지. 괜찮은 섬세한 러면이 좀 있어요. 오! 잘생긴 얼굴 크게 보면 좋죠. 후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네. 후렴이 이제 노노노노노노를 이 같은 사랑해 약간 뭐 이렇게 노노노노노를 온몸만 바쳐 약간 이런 가사가 있고요. 좀 가사 작업할 때 말투를 좀 내가 들였는데 떠나시네 약간 이런 말투를 좀 사용을 해서 가사를 잡았어요. 가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내가 사랑했고 그냥 마음을 들였는데 가는 건가? 네. 떠나시네. 떠나시네. 아까 지금 창법을 좀 들어보니까 여자친구 때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정말요? 네.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떠나시는 되게 디테일하게 개출해. 되게 부담스럽네요. 그거 하는 게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약간 의도된 창법인가 아니면 그게요. 약간 이번에 이 창법을 써야지 라기보다 가사에 뭔가 마음을 맡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도 부르게 되고 저렇게도 부르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창법은 아주 풋풋한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또박또박 하고 우리는 눌부터 우리는 뭐 이렇게 갔었는데 네. 가시는 이렇게 근데 또 그런 발랄한 노래를 불면 또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부르고 뭐 이런 노래를 불때 이렇게 부르고 자유자재인 거지 뭐 노래를 잘한다는 거잖아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참 근데 춤을 물론 그룹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폈지만 네. 솔로 때는 혼자 더 집중이 되잖아요. 옆에 이제 댄서들도 있지만 맞아요. 조금 부담스럽죠. 연습량도 훨씬 많았죠. 제가 사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춤은 이제 혼자서는 할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춤은 접어두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타이틀곡이 나오고 직원분들께서 꼭 포인트 안무를 넣자 라는 의견이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또 했는데 역시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춤선을 살려야 되고 맞아요. 또 혼자 이렇게 댄서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어려웠습니다. 아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열심히 준비한 우리 플레이 노래 지금 들어볼 텐데 뮤직비디오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어 네. 어떻게 춤선이 아름다운지 함께 지금 감상하고 올까요? 유주의 놀이입니다. 오 진짜 그 여자친구 그룹으로서의 별대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아 정말요? 뭐 완성된 느낌이랄까? 아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에 이제 네. 좀 약간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되게 즐길 것 같아요. 이제 솔로 무대를 자체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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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네. 어떤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네. 일단 1번 트랙 배드블러드라고 되게 짧고 강한 인트로 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나쁜 피네요. 네. 나쁜 피. 나쁜 피가 들어가 있어요. 네. 1번 트랙이 타이틀곡 그다음에 2번 트랙이 겨우겨울이라는 곡 3번 트랙 데킬라 4번 트랙 블루 노스텔지아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한 곡을 제가 빼먹었네요. 모르고. 네. 잠깐만 뭐가 있었지? 인트로. 겨울겨울. 겨우겨울. 인트로곡. 그다음에 놀이. 겨우겨울. 겨우겨울. 데킬라 블루 노스텔지아. 네. 다 들어가 있죠? 네. 다섯 곡입니다. 겨우겨울이라는 노래는 매드크라운이 히처링을 해줬어요. 어떻게 친분이 좀 있나 봐요? 제가 친분은 없었고 옛날에 같이 스페셜 스테이지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이번에 피처링 아티스트를 생각을 하다가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랩을 잘 해주셨어요. 저는 매드크라운 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진짜요? 좀 그 강렬하면서도 또렷한 빅션이 있잖아요. 마미손 보다는 매드크라운이 나은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두 분 중에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게 노래가 굉장히 아련한 곡인데 마미손 하면 그 강렬한 핑크가 너무 떠올라가지고 고민 끝에 매드크라운 선배님으로 그렇지 그렇지. 예쁜 핑크 색깔은 죽어요. 우리 유즈가 죽을 수 있어요. 작업하면서 재밌었겠다. 네 되게 많이 얼마나 준비한 거야 이거? 이거를 엄청 오래 준비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회사에 들어가서 한 작년 말부터 조금 그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 거는 조금 추워질 무렵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제가 폴댄스 하시는 사진을 보고 있어요. 네. 와 폴댄스 진짜 힘들다고 들었네요. 맞아요. 이게 보기만큼 쉽지가 않아요. 되게 보기에는 되게 쉽게 매달려서 뺑뺑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육이 엄청 그렇죠.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이 되게 힘들잖아요. 저의 체중을 제가 계속 들고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게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된다고 하는 게 돼요. 연습을 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쓸리고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봉에 쓸리고. 엄청 아픈데요. 이게 제가 고통에 조금 무뎌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픈 걸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냥 뭐 아 멍 들었네. 괜찮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저는 네 괜찮습니다. 보기에는 진짜 폴댄스 아름다워 보이는데 네. 저는 저기 그 허벅지 안쪽에 그 쓸려 내려올 때 있잖아요. 아! 막 내가 막 아픈 느낌이 좀 들어갖고 아 그래도 그런 걸 좋아하면 또 견디게 되는군요. 유주 씨 하면 또 체육돌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아이돌 육상대회 여자 60m 달리기 우승 2연패를 하고 와! 리듬 체조 종목에서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쪽 몸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달리기도 금메달도 몇 번 따보고 육상대회에서 그래요. 자 유주 씨가 맛 표현을 독창적으로 잘해서 아주 좀 유명한 짤들도 있고 특히 인터넷에서 두리안 시식평이 아직 화제가 됐을 때요.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를 제가 엄청 옛날에 두리안을 시식했던 후기를 남긴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지 같잖아요. 안 먹어봤던 사람은 처음 먹어보면 진짜 와! 이건 미친 거죠. 네. 이게 되게 뭔가 사람들 10명이 내 얼굴을 둘러싸서 이렇게 제 쪽으로 다들 방귀를 뀌는데 그 사이에서 평화롭게 작은 고구마를 이렇게 먹는 그런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진짜 맛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대박이다. 사람들 10명이 둘러싸서 내 얼굴에 방귀를 끼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작고 소중한 고구마를 먹고 있어요. 네. 염세를 맡아가면서. 네.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네. 첫 먹을 때는 아 진짜 미친 것 같고 먹을 때 좀 고소한 면이 있거든요. 먹다보면.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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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씨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저요? 요리 시도는 해보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특출라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진짜?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요즘에 빠져있는 음식이라든가 뭐. 저는 그냥 한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일 쉬운 이제 된장찌개 이런 거 있잖아요. 된장찌개.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최고의 맛을 낼 수 있을까. 아. 이런 거에 대한 좀 연구를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된장이 이제 집 된장이 있고. 원래 된장찌개에다 고추장도 좀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쌈장 넣어요. 아 쌈장을 넣는구나. 쌈장을 살짝 넣고 그 육수 우릴 때 육수 팩 요즘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하고 호박을 되게 많이 넣어요. 아 호박을 넣어? 네. 단맛이 날 텐데 그러면. 네. 단호박을 되게 크게 썰어가지고 많이 넣었어요. 단맛을 좀 나고. 두부는 넣죠? 두부 당연하죠. 두부 넣죠? 엄청 많이 넣어요. 그러면 약간 요즘에 철이 아니지만은 하우스로 다 나오기 때문에 네. 냉이 같은 거라든가. 거기까지는 귀찮아서 안 가고요. 네. 딱 제가 먹을. 청양고추도 안 썰어가지고. 청양고추도 안 썰어가지고. 청양고추도 안 썰어가지고. 네. 하나 이렇게 썰어가지고. 아 칼칼하게 좀 넣어서 먹는. 네. 맞아요. 된장찌개가 잘 끓이면 진짜 맛있어. 맞아요. 그래요. 누구 좀 먹여봤어요? 끓여서? 네. 제가 이거를 먹이고 싶어서 친구를 초대를 해봤어요. 평을 듣고 싶어서. 근데 뭐 제 친구라서 그런지 맛있다고 막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가족들한테는 안 먹여봤어요? 네. 가족들에게는 아직. 네. 못 해드렸어요. 그래요. 아 이거. 요번. 요거를 음식이랑 연관시켜서. 네. 놀이. 타이틀곡. 놀이를. 우리가 먹어본 음식 중에 좀 비유를 한다면. 어떤. 놀이는요. 라면에 비유를 해볼게요. 아 미쳤다. 라면은. 뭔가 되게 매콤하고. 중독이잖아요. 칼칼하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먹으면서 화도 풀리는 기분이고. 네. 그래서 라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라면은. 그렇잖아요. 누가 안 먹으려고 하다가 누가 옆에서 먹으면 먹고 싶고. 맞아요. 또 향이 굉장히 매력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라면 향이 나면. 네. 먹고 싶고. TV에서 누구 먹고 싶으면 꼭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만큼 중독성이 있고. 네. 듣고 싶은 음악. 바로 놀이를 라면에 비유했어요. 자. 너튜브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개인 채널이 있어요. 우즈 유즈. 맞아요. 우즈 유즈라는. 우즈 유즈. 브이로그를 간간히 올리고 있는데.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회사가 많이 도와줘요. 촬영도 해주시고. 힘들더라고 나도 해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편집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주기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최대한 자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즈 씨의 팬들이 반응이 궁금해요. 네. 새 앨범이 나오고 새 어머니 나왔을 때 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팬분들은 일단 항상 변함없이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무엇보다 이 앨범 작업에 대한 비하인드를 꼭 우즈 유즈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커버는 안 해요? 우즈 유즈에서? 우즈 유즈. 아직까지 커버 영상은 없어요. 좀 기다리신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봐요. 자. 어. 사실 뭐. 우리 그. 데뷔 전에. 얘기 나왔던 거. 위 좀 내려보세요. 데뷔 전에 얘기 나왔던 거. 데뷔 전에 뭐예요? 데뷔 전에. 유나채. 어. 유나채. 원래 이름이 유나예요. 네. 최유나예요. 본명이 최유나구나. 네. 아. 너튜브 계정은 이걸로 만들었었구나. 정말 옛날에 그냥 혼자.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그. 활동하면서? 아니요. 그때 그냥 학생 때. 학생 때. 집에. 방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커버 영상 같은 거 올렸는데. 아. 노래 올리고. 근데 구독자 수가 지금 7만 명까지 올라갔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거 올린 것도 별로 없는데. 그것도 10만 명 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나채를 지금 우즈유즈로 바꾼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 동시가 있는. 두 개 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존재하고 있어. 이제 우즈유즈는 회사와 함께 하는 거고. 회사와 함께 하는 거고. 유나채는 아직 얘가 좀 되게 독립적인 채널로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네. 이 채널에 대해서도 회사랑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약간 쉬고 있는 계정이군요. 네. 조금. 네. 휴식 중에. 그러니까 본인으로 완전 돌아가고 싶을 때 거기서 하나 딱 올리고 또 나오고 막 이렇게 해도 재밌거든요. 네. 그러게요. 최유나로 그냥 가서. 네.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유주양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컬트쇼 인별그램에 쇼다론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거 한번 질문 한번. 직접 해주고 답해주세요. 네. 유주님이 컬트쇼에서 토마토 꿈 꾼 거 이야기해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혹시 최근에 꾼 특이한 꿈 있을까요? 그래 이거 꿈에 엄마가 토마토로 나와. 맞아요.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그때는 엄마였잖아요. 이번에 아빠와 관련된 꿈을 꿨어요. 아빠가 뭘로 나왔어요 이번에. 아빠가 뭘로 변한 게 아니라 꿈에서 제가 빵집을 갔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 보이는 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순간 든 생각이 아빠 사다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빵을 아빠를 사다 드리겠다. 네. 그래서 막 주워 담고 있는데 주워 담는 순간 그 빵들이 다 단팥빵으로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되게 다양한 종류의 빵이었는데 아빠를 생각하는 순간 다 단팥빵으로. 왜 그랬을까?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단팥빵만 드셨었어서 그 기억이 약간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 왜 이거 변하고 있지? 원래 이 빵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주워 담는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일까 그거는? 그러게요. 아빠한테 단팥빵이라도 좀 사다 드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좀 사다 드려야 되는데. 진짜 단팥빵. 어르신들이 단팥빵 좋아해요 원래. 맞아요. 맞아요. 저희 저 우리 장인어른도 단팥빵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진짜요? 볼 때마다 생각나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나봐요. 그래서 자꾸 무의식 중에 있어서 생각나서 꿈까지 꾸게 되는 건가 봐요. 네. 이 질문은 뭔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 안 당했다는 거죠? 결국에. 안 당했죠. 어떤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좀 세상 물정을 몰랐을 시절에 보이스피싱 하면은 기계가 전화를 거는 건 줄 알았어요. 뭐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것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이 걸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를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봤자마자 아주 다양해요. 네. 뭐 최유나 씨 뭐 저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막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이 전화를 받아라. 유출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분위기 조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듣다 보니 이게 뭔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양하게 걸리진 않았습니다. 다양해요 되게. 그러니까요. 저는 좀 뭐 중국적 동포 사투리 같은 거가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고 요새는 뭐 그냥 서울말씨로 아주 자연스럽게 잘 쓰신 바 진짜요?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조심해야 돼요. 네. 정보도 다 알고 막 전화하는 것도 있고 그러게요.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유주씨가 보드게임 할리갈리의 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할리갈리가 그거죠. 종 울리고. 맞아요. 카드 뒤집으면서 꺼내고. 카드 뒤집으면서 종 치는 게임. 종 치는 거잖아. 땅 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일단 기준.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요? 땡 빨리 울리는 건가? 어떤 콘텐츠를 작년에 했는데 전국에 있는 할리갈리 능력자들이랑 제가 이렇게 배틀을 하는 걸 했었는데 제가 다 이겼어요. 거의 한 판 졌나? 그리고 결국은 우승을 했는데 그게 할리갈리가 숫자가 나올 때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땡 울리는 거죠? 제가 가진 과일의 개수랑 상대방의 과일 개수가 합해서 5가 됐을 때 5가 됐을 때? 1, 4, 2, 3 이렇게 나왔을 때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종을 먼저 울리는 사람이.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잘하는 뭐가 있어요? 노하우가? 일단 꿀팁이라고 하면요. 좀 표정을 무섭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종을 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좀 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하면 무서워서 상대방이 종을 치려다가도 어? 이렇게 머뭇하게 돼요. 그래서 뭐 기선제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기선제압. 네. 할리갈리를 기선제압. 할리갈리. 우리 포커 치는 것도 아닌데 포커 페이스로. 할리갈리.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유지우 양과 새 앨범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놀이라는 노래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 우리 유지우 씨를 좀 추적해 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일단 최근에 앨범에 대한 생각만 하느라 다른 생각을 해볼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꿈도 다시 되돌아보고 뭐 이것저것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이 앨범의 놀이라는 타이틀곡으로 열심히 한번 재밌게 멋지게 놀아볼 예정이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양이었습니다. 유지양이 앞으로 솔로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컬티쇼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유지의 놀이를 한 번 더 들으면서 네. 유지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유지양 잘가요. 네. 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는 한 번 더 들어야 돼.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봅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땡큐.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놀이로 돌아온 유지가 컬티쇼에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 네. 유지양 활동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Hurricane Mercy Hello at all! Tomorrow at all! n